이혼, 파혼, 이별 안녕하세요. 구월산입니다. 오늘도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 파혼, 이별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혼이라는 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로 책임을 가지고 그만 만나는 거고 그만 사는 거잖아요. 다행히 자식 없이 이혼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자식이 있는데도 너무 참다 참다 안 돼서 이별 이제 이혼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시겠죠. 정말 뭐 때리고 폭력 쓰고 욕하고 이러면 이별을 할 수 있고 이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야 무당이니까 귀신 덜 먹이고 조상 덜 먹이고 신이 덜 먹이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풀어주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진짜 제가 여자를 이제 패고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 가정도 조상 한번 잘 닦아드리고 나니까 잘 성기고 나니까 풀어드리고 나니까 정말 좋아지더라. 또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조상과 조상이 합의가 안 돼서 그저 사귈 때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여기 살짝 그런 것 때문에 또 충이나 살이 깨어서 아니면 조상이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이혼까지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찾아보시는 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사주예요. 남편 보고 없고 마누라 보고 없으면 이 사람 말고 딴 사람 만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도 없으니까 못 풀고 모르니까 이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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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에 세 번 이혼한 사람도 오셨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난 지질이 복도 없나 봐요.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조금 고치셔야 돼요. 본인이 달라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혹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요? 만약에 제가 이혼을 했어요. 했어. 근데 다시 이혼한 사람을 제외를 하고 싶어요. 네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전에 제가 사랑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남하고 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다 해서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 이별하자. 이혼하자 해서 이별하고 나니 별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다시 우리 남편이랑 선생님 다시 우리 마누라랑 왜 새끼 때문에요? 새끼 때문에 아니잖아. 자식 때문에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별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내복이 까질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그리고요. 오신 분이 있는데 이제 부부가 처음에는 따로따로 왔고 그다음에 같이 왔어. 그럼 뭐 여자는 이혼하기 싫다. 남자는 이혼하자. 그런데 남자분을 남편을 앉혀놓고 이 여자분의 생각과 대주분의 생각과 대주분이 나아가야 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카운셀러죠. 상담을 해줘 봤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했던 아빠 마음이 남편 마음이 180도 달라져서 상담 한 번으로 이 가정이 깨져야 되는 가정이 다시 붙잖아요. 그러면은 저 우리 대주님은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사업 잘 하시면 되고 우리 기주님도 자기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남편분이요. 커피숍 하나 차려줬잖아. 그럼 집에서 이 생각 좋은 생각 고민하지 말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재미도 벌고. 그렇게 하니까 또 가정이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성향 또 내 마누라의 성향 내 남편의 성향 좀 아시고 그다음에 나아가야 되는 길 그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좀 뭐 김씨 제자 부다대라고 좀 비싼 굿도 좀 해주시고. 굿옷도 좀 써주시고 피방도 좀 해주신다면 제가 단단히 엮어주겠습니다. 파온은 똑같아. 파온 왜 하는데. 내 욕심이 안 차니까. 내가 해달라는 거 네가 못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파온하는 거잖아요.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이별하는 게 파온이잖아요. 파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우의 수가 정말 많아요. 왜. 왜 많은데. 욕심 때문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좀 주려고 해봐요. 서로 베풀라. 그거 한 게 더 가지면 멀긴데. 이 살림이 니 살림이고 저 살림도 니 살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폭력성이 있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쁜 사람이거나 범죄인이 아니라면요. 조금 나눠주고 조금 내가 배려해주고 조금 덜 받는 마음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견례해서 하다가 부모들끼리 싸워서 이별하는 것도 좀 슬프지만 서로 간에 욕심 챙기려고 하다가 내 주장 펼치려고 하다가 그래서 안 된다면 이별하게 된다면 너무 슬프잖아. 내가 말씀드렸죠. 별로 먹고 별련 없다고. 별 사람 없습니다. 다 내 보기까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만 더 배려하신다면 지금 이만큼 있는 내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 그저 내 애인이 이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도 이만큼 업그레이드 가능하니까 욕심부리지 마시고 사랑만 사랑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게요. 서로 두고 나누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베푸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랑을 하신다면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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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